아버지 차비에서 폰 좀 하다 바로 기절 험마가 깨워 눈뜨미니 할머니지 알고 울똥깡아지 원야 배 많이 고프지 그때 퍼즐갈때까지 계속 먹여 배 알고 불안한 이건 왜 안먹어 맛없어 한 할머니 3초 전에 떡었어요 그래 맛있어 알고 이쁘다 울똥깡아지 잠깐만 써봐 하더니 들고 왔는데 살면서 터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할머니 할부지 삼촌이 모다 저희 바다에 멀뚜룡 멀뚜룡 괜찮은데 한참 한 번 더 핑기 만든다구요